무슨 생선이죠? 생선을 소고기처럼 굽는다꼬. 특별한 생선구이를 찾아간 곳. 그런데 제대로 찾아왔나요? 여길 보고 저길 봐도 생선구이보다는 이건 고기집에서 보는 풍경인데? 대체 어떤 생선구이를 판다는 건지 궁금증이 커져가는 찰나 등장하는 고기! 아니 생선? 그 모습을 보니 정체가 더 긴가민가? 어? 아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을 보니 더 고기 같은데요. 속을 한 번 잘라보죠. 그랬더니 어머나! 아니 속살도 정말 잘 익은 고기 같은데요? 누구냐 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참치예요. 참치? 이게 참치예요. 이게 참치라고요? 아무리 봐도 고기똥이 같은데 이게 정말 참치 맞나요? 주로 해나 통조림으로 먹던 참치를 구워먹어요? 아니 보기만 해도 그냥 칩이 꽉 깎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들어는 봤나 먹으면 봤나 참치를 고기처럼 구워먹는 그 이름하여 참치 숯불구이 참치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라디오! 갈비처럼 뜯어먹는 참치구이로구나! 아무리 그 모양새가 갈비 같다지만 맛은 어떨까요? 이 참치를 이게 구인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소갈비보다 더 고소해요. 입에 들어가면은 살살 녹는다고 할까? 소고기의 그 부드러운 등심? 맛있어요 진짜.